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무속인 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천만 원을 쓰도록 해 모두 3억 2,6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장 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국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며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굿을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을 뿐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으로